영등포구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NCS 면접 전략특강을 운영합니다. 5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방산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2030 청년이 대상입니다. 공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실습형 워크숍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. 수강료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.